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틱의 삼쿠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자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새로운 무대에서 그리고 피닉스 또한 오랜만에 뭐 스타일더 때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스타일더 때 한번 모습을 보인 이유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구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한동안은 인게임 중계가 아니라 그냥 티켓으로만 중계해드리는거 제 일정에 좀 더 맞춰서 중계할 수 있도록 티켓 중계에 주력해왔지만 자 오랜만에 인게임 중계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MVP 피닉스 vs TNC 정말 양팀간의 동남아에서의 정말 질긴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이쯤되면 정말 양 선수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TNC같은 경우는 정말 MVP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우상이라면서 정말 좋은 매너의 채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누가 이겨도 뭐랄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양팀간의 정말 멋있는 승부 볼때마다 날카로운 승부 정말 어마어마한 승부만 보여준 두팀인데 자 뭐 양팀간의 서로 맞붙은지 꽤 되긴 했습니다 서로간의 이제 제가 마지막 상대 전적이 음... BTS 까지였죠 자 그래서 어느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는 해도 MVP와 TNC 서로간의 다른 팀들과 맞붙은 그런 전적들을 이제 좀 찾아보면서 조금은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동남아 지역대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WCA 동남아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승하는 현재 4팀이 남아있는데 우승하는 팀은 이제 12월에 펼쳐지는 WCA 본선에 출전하게 되고 동시에 MVP와 TNC 현재 중국 본지... 중국 이제 본초로 날아가서 현지에서 대회를 펼치고 있다는 점 어쨌든 간 동남아 부분이라고 동남아... 그런 지역 부분만 따로 대회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선의 정말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MVP와 TNC 일단 4강에서 이겨야지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VP와 TNC의 이 첫번째 경기 서로간의 밴픽을 어떻게 진행할지 일단 지금 이제 두번째 밴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MVP가 바로 밴을 해주는 것은 야수집의 자신라다 확실히 TNC 쪽에서 이런 날카롭게 들어오는 MP의 템포를 한번 끊고 자신들의 페이스로 휘발아가는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능숙하다는 점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NC 같은 경우는 역시 패배선수의 2호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파멸의 사도까지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리치와 연금술사로 레인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성장한 연금술사로 경기를 끝내겠다 라는 식의 플레이를 오히려 TNC가 조금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고 피닉스는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대지력과 도끼전사까지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콥터 빼주면서 연금술사를 대신해서 시간을 끌어줄만한 세이프레인 캐리를 MVP에 제거해주고 있고 또 이거는 TE 선수가 미드 자유로콥터까지 연금술사가 있는 상황에서 미드 자유로콥터는 글쎄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이프레인에서 잘 크고 연금술사가 파밍할 동안 한타만 열심히 벌여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잘 돌아볼 수 있겠고요 자 TNC는 고대 영혼 연금술사의 카운터들이 많이 뱀 많이 너프를 당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연금술사의 승률을 어떻게든 막아주고 있는 이 고대 영혼 픽을 미리 제거해주고 있고 플릭스 어둠 면자까지 연금술사는 리치에 이 레인저는 강력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한타와 이제 중후반 운영을 계속해서 보완해줄 수 있는 영웅들 제거해주면서 두 보선서 확실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효력 역시 MVP 상대방이 운영하거나 상대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패이다 라는 메타를 창시한 만큼 밴픽조차도 그냥 상대방이 가장 안파하는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정말 직관적인 밴픽 깔끔하구요 자 TNC는 불꽃 효과에 제거를 주면서 피닉스가 후반을 책임진과 동시에 대지런과 도쿄의 타이밍에 맞춰서 싸워줄 수도 있는 영웅 두 분은 밴하지만 역시나 최근에 피닉스가 TNC와 마지막으로 맞붙었을 때도 사용했던 불사조 그리고 피닉스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팀들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현재 가장 화려하게 가장 불타오르고 있는 가장 핫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1티어 서포트 불사조 거든요 특히나 연금수사 체력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체력의 퍼센트로 깎여나가는 태양광선 조심해야 될 듯 합니다 더군다나 아가님의 홀이 버프가 되면서 아군 세이버 쿠쿠반의 아군 세이버 또한 상당히 유효해졌고요 TNC는 무난하게 라이온픽 뭐 캐리를 잡아주는 까다로운 캐리를 잡아주는데도 나쁘지 않고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한타에서의 그런 스킬 적중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어 활용도가 나오는 영웅인데요 피닉스는 가면무사까지 뽑아주고 도끼전사 가면무사 초중반을 몰아붙이는 MVP 특유의 스타일이 점점 확립이 됩니다 정말 MVP의 정형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일단 선결 조건으로 이 조합보다 싸움을 더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싸움을 잘하는 선수들이 싸움을 잘하는 조합을 들었을 때 파괴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TNC 특히나 연금술사 리치로 레인전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중반에 그대로 피닉스에게 밀려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TNC의 리치 연금술사 라이온 서포트 둘은 나와있고 미드 연금술사까지 확보가 되는 상황 오프레이너가 가면무사를 좀 뚜렷하게 상대해줄만한 카드가 있을지 TNC가 항상 MVP 상대로 뭐 티히 선수나 레이먼 선수의 픽풀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좀 신박한 뱀픽을 가져올 때가 많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준비한 픽이 있을지 TNC가 뭐 최근에 많이 보여준 픽들이 그렇게 막 뱀픽이 새로운 것들은 없었거든요 퍽 픽을 가져가면서 이것도 한번 보호를 줬던거죠 세메치 선수가 오프레인 퍽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어둠연자만큼은 아니지만 한타 이제 레인저에서 생존력이 보장이 되면서 한타에서 좀 영향력이 펼쳐줄 만한 5초 남았습니다 영웅을 TNC가 오프레인으로 확보를 합니다 특히나 퍽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불화의 두건을 선템으로 가는 빌드가 나오면서 어느정도의 유킹력까지 이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지능에 따라서 주문됨지가 늘어나는 버프까지 겹쳐지면서 그런 화력도 어느정도 이제 뽑아낼 수 있는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퍽의 이런 유킹들이 하나는 매우 짧은 사거리로 방사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맞추기 좀 어려운 투사체라는거죠 특히나 이제 가면무사 도끼전사 대지렁 전부다 기동력이 상당히 뛰어난 영웅들이기 때문에 퍽에 신비로운 구슬들은 피해내고 또 이제 균열 매우기스로 다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그냥 줘 패면 되는거거든요 피니크스 상대로 퍽 퍽만으로는 힘들고 아가리미 홀 나올 때까지의 퍽이 이득을 보려면 확실히 이 퍽도 레인전 혹은 레인전 때 자기의 레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레인 갱킹을 가면서 조금 이득을 봐야될 필요 같다고 봅니다 피닉스 여기서 특이하게 태엽장이 밴해주는거는 오히려 매우 깔끔한 픽입니다 연금수사 그냥 세이프 보내서 영원의 반지 어쨌든 영원의 반지 가는 픽이 많거든요 영원의 반지 가는 연금수사로 세이프레인 보내고 퍽이 미드에서 서주면서 태엽장이 태엽장이가 최근에 뭐 힘캐들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오프레이너가 6레벨부터 이런 한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다는 점을 핑스가 확실히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태엽장이 최근에 데미지 버프 등을 받으면서 이득을 많이 보는데 TNC 펑은 오프를 유지시키면서 바이퍼 뽑아줍니다 슬라크 밴해준 TNC 바이퍼를 바이퍼나 연금수사 확실히 잘 잡아먹어줄 수 있는 라이온과 리치로 끊어주기 매우 용이한 큐어센스의 슬라크를 일단 제거해주었구요 그렇다고는 해도 피닉스의 핑크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바이퍼의 좀 낮은 기동력을 괴롭혀주면 될 수 있고 자 독기전설 오프레인 감염우사가 아마 세이프로 보이고 자 같은 비드레인에서 바이퍼를 뭐 손쉽게 상대할만한 영웅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또 무난하게 그냥 버틸 수 있는 영웅 리치가 함께 갈 거기 때문에 리치의 경험치 그런 감소 효과를 그냥 정글로 헌사할 수 있는 영웅 그냥 버티기로 중후반 바라보는 메두사 특히나 독기전설 감염우사가 있기 때문에 큐어센스의 메두사가 상대적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시너지가 좋은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피닉스가 중반에 메두사의 궁극기까지 사용하면서 중반에 몰아붙이면서도 후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역시나 안정적인 픽을 가져갔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TNC가 초반에 극단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면 피닉스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피닉스의 뱀픽 장점은 항상 어느 순간에든 어떤 상황에든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만한 순위를 남겨둔다는 거죠 승리의 여지가 항상 남아있는 뱀픽 자 TNC같은 경우는 펍과 연금술사의 초반 레인저에서의 흥망성사 특히나 바이퍼 같은 영웅도 레인저는 많이 레인저는 많이 의존적인 영웅이라는거 그 점이 중요하고 또 TNC라는 팀이 이렇게 레인저에서 성공 못하면은 안될 것 같은 조합을 가지고도 후반까지 끌고가서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점 또한 염두에 두면서 저희 TNC와 MVP의 첫번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쿠아 팀의 삼쿠아 오랜만에 아직 방음부스는 없지만 안타큰에서 방음부스가 없어서 정말 원하는 만큼 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다 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MVP 대 TNC 일단은 잠시 일정리되어 있는데 준비가 바로 되면서 빠르게 경기 재료됩니다 자 기원교 아 페비 선수 불사조가 이번에 새로나온 아이템이 있는데 없어요 빨리 페비 선수 침치되신 분들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경기에서 페비 선수의 이 아이템을 봤을 때 당신의 이름이 뜰 수 있도록 빨리 누가 페비 선수한테 불사조 아이템 좀 보내주세요 자 MP 선수는 뭐 항상 끼는 그런 스킨으로 위쪽에 먼저 가지고 있고요 레인저에서 조금 압박 넣어줄 수 있는 망고 일단 하나 들고 있고요 자 포렛 선수 포렛 선수 포렛 선수 이전 TI의 불멸을 끼고 있고요 자 MVP 또 룬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플레이 해줄 것인가 샘에이지 선수가 역시나 오프레인 퍽을 잡아주고 있고 에이오 선수의 리치 티 티 선수의 미리 연금술사 바이퍼를 세이프레인을 보내면서 레이븐 선수를 키우네요 자 쿡 선수 아래쪽 레인 싸워보려고 하나요 지금 MVP도 슬슬 아래쪽에 신경쓰고 있는데 샘에이지 선수가 오히려 위로가면서 아래쪽 룬은 싸우지만 퍽이 위를 먹는 플레이 해줄수도 있어요 신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도 늦지않죠 자 10초정도 남아있는데 MVP 싸울것인가 말것인가 포렛 선수 밀어내고 어 그런데 이거 리치가 1레벨에 서리포칼 찍었어요 자 레이븐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뒷쪽에서 슬슬 넣어주고 룬 먹나요 일단 룬은 먹었고요 룬 두개도 먹고 라이온 먼저 선수점 잡아주나요? 아하 레이븐 선수가 먼저 선수점 라이온 설마 자살? 라이온 설마 자살은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라면서 밀어주는 포렛 선수 아니 자살은 안된다면서 타살은 되는겁니까? 자 일단 2대1로 TNC가 룬 두개도 먹고 선수점 먹고 킬 하나 더 앞서 나가면서 상당히 기분좋은 시작해주고 있는데 MVP 이런식의 시작은 바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레인전을 잘 먹어야 되는 TNC가 확실히 그런 레인전에 걸맞는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MVP 입장에서는 확실히 메두사까지 끼고 있는 상태에서 레인전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불사조도 어쨌든 1레벨 이카로스 날개였기 때문에 한번 맞추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평타 열심히 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TNC는 아예 이 리치가 아예 서리 폭파 1레벨 찍어주고 연금수사 또한 아예 산성 스페인 1레벨에 찍어주면서 1레벨 싸움에도 어떻게든 대비를 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레인전부터 이제 메꾸면 되는거죠 바이퍼를 강하게 압박해주고 포리 선수 하지만 바이퍼를 선취전 먹으면서 폭력의 장화로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포리 선수 노리는걸 들어가서요 코프 선수에게 슬로우를 넣어줬지만 라이온 두부 선수 껴도 노려주고 하지만 두부 선수 슬로우 아 바이퍼만화가 없어요 20만화가 부족해서 라이온 막타 치면서 투쟁력을 제거해냅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부 선수 그리고 2레벨 찍은 라이온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리 선수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두부 선수께서 아래에 묶여있어야 되는 동안 큐오 선수 막타는 매우 잘 쳐주고 있습니다 막타는 매우 잘 쳐주고 있지만 경험치가 이제 리치도 2레벨이라는 점 전부 선수 지휘 선수는 물병 간다면 준비될가 되고 있고요 자 퍽은 이제 MP 선수 상대로 무난합니다 일단 눈도 먹고 시작했고 하지만 0블룬의 경험치 보너스가 예전처럼 크지가 않은 관계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염사 잘 괴롭혀두고 있습니다 미드에서 불사지로 돌아오고 있는데 투명화 먹은 페비 선수가 여기서 연금수사가 아직 6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해볼 만한 유킹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큐오 선수가 신비로운 뱀을 던져서 신비로운 뱀을 잘 맞았을 경우에 들어가서 바로 태양광선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연금수사 데미지 많이 깎였고요 아 페비 선수 들어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다음 신비로운 뱀이 없어요 물병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투명화 룬이 그것을 기다려줄지가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아래 레인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고요 포르손스에게 힐링 넣어주나요? 시음을 넣어주면서 아래쪽 레인에서 휴미를 실어주겠다는 거죠 이 레인에서 어쨌든 이득을 봐야지 이 바이퍼를 억누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끼운사가 잘 커야지 MVP의 중반이 잘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두 분은 어디 숨어있는지 알고 어디 숨어있는지 알고 이거 레인 좀 밀어보려고 할텐데요 자 투쟁력 걸었고요 들어갑니다 자 일단 구르기는 실패하고 자 스턴고요 이거 각도가 아 그렇죠 스턴 넣기 너무 좋은 각도 두부 선수에게 데미지 넣어줍니다만 자 도끼운사 반격에 나선 라이온에게 닿지 않았고요 자 바이퍼를 잘 억누리긴 억누렀습니다만 킬로 예진 못했다는 점 자 미드 지금 막타 맞춰주고 있고 지금 한가지의 특기야만 점은 퍽은 오히려 이렇게 대지렁이 아래쪽에 메어있는 동안 퍽이 너무 잘 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불사조가 계속 쿨링하면서 경험치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상탈을 피하면서 아 그래도 한 번 더 치면서 맑은 물약 끊어내고요 어 라이온 가다가 근데 이거는 리치도 오고 있어요 두부 선수 손 넣었지만 쿠쿠 선수가 투쟁력까지 두부 선수 잡아내면서 풀어내고 문제는 포렙 선수도 이거 슬로우 걸려요 자 이거 주술사거리 안닿고 아 포렙 선수 다행히도 지금 평온장에 바람결까지 있어서 빠져나가는 성공합니다만 바이퍼를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이퍼 막타 못 쳐요 아군이 투쟁력을 끊어낸 막타를 방해했죠 그리고 영혼의 반지 같기 때문에 연금수사 은근히 체력 낮고요 세메이트 선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네요 물병 나오는 퍽 거기다가 이제는 공허부적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스탯을 올려주고 있고 집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 자 위에서 딜교환 한 번 해주고 불사조는 집으로 가버리죠 자 두구 선수 이제 미드쪽으로 들을 돌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불사조가 가면서 이건 불사조와 함께 킬광을 노려보겠다는 거기도 하고 두구 선수가 이제 미드 슬슬 봐줘야 된다는 거 MP 선수가 위에서 파밍할만한 공간을 불사조가 펍과 함께 딜교환하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불사조가 아래쪽으로 돌고 두구 선수가 미드를 봐주는 상당히 깔끔한 레인전의 교환인데 서포트랙 교환인데 대지령 아래오는 거 와드로 봤고 와드박는 것도 봤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잘 보고 있었더라면 바로 디와딩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인을 밀어낼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바이퍼 노려를 주는데 슬로우 걸고 태양광 태양광선까지 들어오면서 아 근데 불사조가 먼저 죽었어요 물론 여기서 파밍투세를 불사조가 먹으면서 골드를 상당히 많이 먹게 됐지만 이걸 독전사를 키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바이퍼가 끝까지 딜링을 황천극덕 선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어마어마한 데미지 들어오면서 불사조가 비록 데미지를 아 데미지 주면서 막타를 먹긴 했지만 불사조가 잘 컸다는 거 테비 선수가 중반에 좀 캐리를 대신해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메두산은 일단 6레벨 찍었고요 Q 선수 아직까지 템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T 선수는 아예 그냥 집으로 갔다가고 막타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패시브로 수입은 얼추 맞춰주고 있는 연금술사 가속의 장갑 확실히 완갑을 먼저 준비해주고 있고 이제 뭐 거의 순수적이죠 Q 선수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D와딩 아 와드한 거 아까 못 본 거 같은데요 위쪽으로 돌고 있는 대지령 그리고 불사조 불사조가 그나마 4레벨 찍어주면서 레벨은 잘 먹었는데 샘에이치 선수 2번 갱킹을 잘 벗어날 수 있을지 감염 부서가 일단 6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의 스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어 근데 오히려 페비 선수가 이거 자기 체력이 낫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고요 자 슬로우로 들어가고 자 침묵 걸어두고 빠집니다 샘에이치 선수 반응 빠르게 균열 매우기 넣어주고 던지고 숨고 침묵 걸고 빠져나가는 솜씨 일단 두 분 선수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아 그 화장이 메드사 아래에서 그렇지 위쪽에서 서포트를 보여주면 바로 아래쪽에서 킬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포트를 미드는 아래쪽 아마 아래쪽 바이퍼를 조금 더 노려주는 건 어떨까 싶긴 합니다 포렙 선수가 아직 그렇게 성장치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레이븐 선수와 비슷하게 맞춰주고는 있습니다만 포렙 선수가 여기서 더 잘 커야 돼요 불사전 위에서 세메치 선수 야 아 이거를 3대1로 들어가서 세메치 선수가 결국 킬을 먹고 죽습니다 이건 죽어도 물론 이제 그만큼 대지면 바로 사레벨로 올라가긴 하지만 세메치 선수도 이런 시의 교환은 즐겨할 거거든요 이 친구들 아래쪽도 포렙 선수가 TNC 모든 레인에서 레인전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아래쪽에서 룬 싸움에서 이득 보고 바이퍼레인에서 이득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대지럭을 묶어두고 불사조와 대지럭에 무리한 로테이션을 끌어낸 결과 그 결과가 결국에는 MVP의 이런 조금은 울며 겨자먹기식 교환으로 일어나는 거죠 오 룬은 패서왕자 성공하네 포렙 선수 정말 이렇게 센스를 보여주긴 하는데 TNC가 어떻게 보면 판을 잘 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와중에 퀴워 선수 정말 괴물처럼 크고 있습니다 다만 메드사가 괴물처럼 큰다고 해도 진짜 괴물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네요 자 세메치 선수 빠져나가고요 무리해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바로 아래쪽으로 수비룸 붓을 자별 아래에 내려가지마다 탔죠 도끄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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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겐실을 할 수 있는데 TNC같은 경우는 퍽이 아예 대놓고 이번 경기는 내가 굳이 부활 두건을 안가도 전멸담검을 먼저 가도 되겠다 정도로 오프레인 퍽답지 않은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현실으로까지 챙겨오는거 보면은 메두사가 아까 쓰긴 했지만 투명한 눈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 점까지 확실하게 대비하고 오는건데 이거 왠지 연막타이밍 Q원수 왠지 알고 있는거 같죠 자 두브론수가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 두브론수가 원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 메두사 오는거 보이면은 아 그래 두브론수 그래서 봤어요 자 스캔 사용했고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두브론수 먼저 노려줘 이거는 어? Q원수 먼저 노리나요? 궁 썼고요 침묵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 근데 데미지 살짝 부족하고 MP선수 자 여기서 들어가서 두브론수 침묵 바로 걸렸고요 자 라이온도 스턴 좋습니다 아 연세뱅결 꿈의 고래 연세뱅결 들어가면서 라이온 잡아줬지만 메두사 잡혔고 MP선수 연속배기 하지만 아무도 아직 안 죽었어요 세베지선수 살아있고 아이고 태양광선 태양광선 바이퍼까지 오면서 폐비선수까지 사망 포립선수 포립선수 이거 치유와드로 버텨주고 있는데 포립선수만이 살아나가면서 메두사가 반응을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메두사 초반에 딜링이 좋은 여웅이 아닙니다 궁 쓰고 거기서 녹이는게 아니라 라이온을 못 녹이고 라이온이 빠져나가서 안쪽까지 대지령을 끌어들인 성공했습니다 MP선수도 들어와서 연속배기 써봤지만 퍽이 빠른 반응을 위상적인 써주면서 데미지가 정말 이쁘게 분산이 됐죠 아 TNC 확실히 싸움에 있어서 MVP에 이런 전투력을 맞춰줄 수 있는 몇 안되는 팀 중 하나라는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MVP가 어떻게 보면은 뱀픽이라든지 그런 판짝에 있어서 조금은 느슨하게 되는 점 중 하나가 선수들이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냥 싸움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든 좀 상수해줄 수 있는 전투를 가진 팀 중 하나인 TNC가 오호 자 퍽 튕기는거를 피했더니 다시 또 튕기면서 큐오 선수의 뱀은 두 번 때립니다 뱀이 잡고 집에 가네요 자 도끼전사 그래도 전멸하검 꾸준히 모이고는 있구요 자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14분 15분에 전멸하검 나왔고 같은데 문제는 연금술사의 신건검이랑 비슷하게 뜨면 안됩니다 신건검 이전에 한번 노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신건검 뜰거 같거든요 너무 잘 끄고 있고 자 일단 위쪽에서 코트가 압박 계속 해주고 있는데 자 위에다가 아까 두 분 선수가 박아둔 와드 제거해주고 있고 MVP에 이런 초반 난전에 이득을 사용한 와딩이 이득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졌을 경우에는 은근히 와딩당하기 디와딩당하기 쉬운 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침묵 걸어두고 연세빈결 크리브에서 튕기고 한 번 더 튕겼어요 마다 다 빠진 큐오 선수 리치의 서리 폭발에 사망하구요 아 여기서 라이언의 죽음의 성격도 있었지만 마지막 크리브로 연세빈결 튕기면서 메두사가 한 번 더 사망하고 포탑까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레이븐 선수가 너무 잘 크고 있죠 지배자 투구? 바이퍼 아예 하드캐리로서 클 생각인데요 조금 부족한 정글링 속도까지 좀 늘려줄 수 있고 또 이 지배자 투구가 좋은 점심 하나는 정글 스택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자 위에서 퍽 잡아주는 MVP 자 그나마 두 분수의 대지령을 사용해서 퍽 잡아주는 성공하지만 피해가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 정도는 피가 부족하고 더 복구를 해야됩니다 도쿄 선수가 전매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죠 포르프 선수 여기서 연막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마법기 뜬 빗방울 팔고 순간이동 주면서 다이어의 하부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멘디런스는 바로 분살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파워검 근데 여기서 스탭템이 아니라 바로 전매력음 가는 트리를 선택한 것처럼 전매력음 상당히 빨리 나오거든요 오히려 도쿄전설 비슷한 타이밍이 나오고 연막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대지령이 들고 오나요? 대지령이 들고 오죠 모여서 여기다 감시하단 한번 받고 연막 쓰고 바이퍼나 아니면 정글 돌고 있는 연금술사 한번 잘라줘야 되거든요 연금술사가 신광검이 완성되는 어떻게 보면 MVP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매력음이 신광검 이전에 나와서 신광검 이전에 몇 번 잘라주는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게 되면 신광검 나오죠 리치는 위에서 혼자 레인 밀어주면서 이거는 리치가 갱킹 당하면은 그냥 상대방 영웅들 위치 드러내니까 좋고 아니면 리치 혼자서 또 레인 레인 먹으면서 골드 들어간건데 바이퍼가 미드에서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퍼 보이고 바로 옆에 라이온 있는 것도 알아요 이거 라이온까지 함께 잡아내야 됩니다 라이온 위로 좀 빠졌는데 자 이거 들어가죠 자 도발 걸고요 퍽 기다렸다가 침묵 아 에피소드 에피소드 보고 침묵 걸었어요 하지만 라이온 들어오다가 침묵 걸지 못하고 자 라이온에게 데미지로 갔고요 세메치 선수는 사망합니다만 퍼기에 그전에 도쿄연사 잡아내고 절대로 서투루 서투루 딜기만 안합니다 레이븐 선수 지금 방어력 상대 높기 때문에 살아나고 쿠쿠 선수 살아났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불쌍 이게 지금 MP 선수를 추가적으로 스턴 넣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간 라이온이 죽지도 않고 살아났습니다 도쿄연사 첫 전멜라검 때 이득 못 보면 그게 다음부터 이득이 안 되거든요 자 에오 선수 침묵 걸어주고 태양광선으로 잡아냅니다 페비 선수 자 이렇게 이득 추가적으로 봅니다 지금 바이퍼도 그렇게 체력이 높은 편은 아닌데 바이퍼 지금 준비하는 것은 용의장창 이건 그냥 1차 포탑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1대2 교환에다가 포탑까지 내줬다고 오오 라이온 재진이 자 가면서 힐이 들어가고 있고 포랩선수 살아났어 이거죠 포랩선수 살아있어요 티 선수 이거는 자 스턴 피하고 완갑컨 되고요 신강검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 근데 연금술사가 메두사를 잡았어요 아 이러면 손해져 이거 포랩선수까지 잡히고 아 이거 역한 타겟이 매우 좋았는데 감염수사까지 잡아내는 세메이치 선수 자 페비 선수 이거 뭔가 유정의 미래에 걷어보려고 하나요? 아 한타 난전이었는데 방금 라이온 들어가서 끊어주는 거를 MP선수 잘 살려주는 포랩선수가 정말 잘 물었는데 지금까지의 성장치를 무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강검 나오기 전에 싸우는다는 이유거든요 신강검 된 연금술사가 딱 위에 포탑 마무리 안 짓고 바로 합류해 주면서 싸워주는 것 자체가 TNC가 MVP는 어중간한 마인드로 싸우면 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신강검과 이 토킹이지 산성 데미지로 큐원수 잡아냅니다 큐원수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됐었는데 지금 매도사가 템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연금술사 수입이야 워낙 1이라고 하지만 이 초반에 잘 못하면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바이퍼가 너무 잘 끄고 있어요 큐원수 포탈도 없죠 쿨다운 힐링 정말 있네 힐링 없는 힐링 다 넣어주는데 바이퍼도 힐링 너무 셉니다 아 자 일단 리치는 잡아냈지만 페미우니까지 사망하고 자 포르톤은 도발 잘 걸었어요 자 퍼 빠져나갈 수 있나요 숨어서 빠져나가는데 자 균열매욕이 써줄 생각이죠 균열매욕을 쓰고 죽고 MP선수는 운도 빠지고 분멸칼러로 빠지고 라이온은 밀착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보는거 보세요 MP선수 분살검 한번 써주지만 못잡수네요 라이온은 지금 스턴 대기하면서 그냥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거 그러면서 이번에 연금수사 내가 합류할 필요 없지라면서 세메이치 선수의 퍽과 에이오 선수의 리치를 잡아냈지만 4명이 잡혔거든요 4명이 바이퍼가 큽니다 바이퍼가 바이퍼 대신 다른 영웅도 던지면서 바이퍼만 키우면 되는거에요 아 여기서 이제 야차까지 가면서 이제는 딜링 올려주죠 바이퍼가 용의장창으로 기동력이 낮은 대신에 막 공격사거리를 올려서 정말 무시무시한 한타 장악력 보여주겠다 하고있고 지배자의 투구로 인한 파밍속도도 파밍속도지만 지배자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너무 높습니다 바이퍼 흡혈은 둘째치고 방어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자 이거 리치 잡아야죠 자 포레스 선수 이동력 이동력 추가적으로 올려서 시댕력을 크리마트 걸어가지고 이동력 올려주고 자 리치에게 슬로우 걸어주고요 두번째 재즈니프 가나요? 재즈니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포탑에 가깝죠 다이어의 하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곤인가요 이거? 마술지팡이 공험부절 다곤으로 은근히 지금 TNC쪽에서 뭐 도망치기 그러니까 궁극기 쓰기 전에 불사조라든지 아니면 궁극기나 회전 쓰기 전에 군명칼날 쓰기 전에 감염무사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곤을 가면은 지금 퍽의 다곤은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일단 큐어 선수 자 위쪽에 크립들 모으고 푸쉬를 갔지만 자 티비 선수 자 여기서 궁기 쓰고 두번호수 어 두번호수가 잡혀서 잡아요 아이 퍽 궁극기랑 리치 궁극기 전부 다 써가지고 물론 이제 리치 궁극기랑 퍽 궁극기가 특별히 막 쿨다운이 긴 스킬은 아닙니다만 정말 두번호수의 대지령을 이렇게까지 실어할 필요가 있나요 자 일단은 TNC가 뭐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막 굳이 막 궁극기를 다 쓰진 않았을텐데 상대방이 싸울 의욕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빠르게 순삭하고 빠지자 그리고 앞으로 싸울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식의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막 눌렀을 수도 막 눌렀을 수도 있고요 자 다곤이 완성되는 퍽 아 거기다 만타 도끼가 완성되는 연금술사 여행의 장관 만타 도끼가 나왔고 이제 8세트까지 나오면은 세트는 완성이거든요 MVP는 성장치가 그리 아직까지 부족하죠 도끼전사는 아직 칼날갑은 또 안나오고 있고 자 가메무사는 야차 그래도 역시 엠플넌스 템은 뽑아주고 있고요 메두사는 어쩔 수 없이 지그레이브 가면서 초반 스태템 올려주고 있는데 자 연막 쓰고 이번 연막으로 이득 많이 봐야되는데 위치에서 쿠쿠선수가 연막을 들쳐주나니 쿠쿠선수가 연막을 들쳐 냅니다 아 전멸하고 반응속도 와 이거를 라이온이 거기서 반응속도가 빠른다면 두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스턴을 넣는거고 두번째는 바로 전멸을 타는건데 쿠쿠선수 그냥 내가 연막을 들쳐 냈으니까 그냥 전멸만 타면 된다라는 선택으로 뒤돌아 서서 다시 회전 안하고 전멸을 탔구요 바로 역으로 연막 사용하고 이 연막 몰라요 MVP 일단 포렉선수가 여기서 전격이 돌면서 파악하는데 와드로 봤어요 와드로 봤고 아래쪽으로 가자마자 아 근데 MP선수가 물렸어요 하지만 MP선수 추가적인 스턴 없고 레이븐 선수로 데미지 들어가는데 문제는 포렉선수 고립됐어요 포렉선수 고립됐는데 연속백이 들어가고 자 MP선수가 궁극기로 레이븐 선수 끊어줍니다 메두사가 이거 큰 골드 먹었어 이거 이득이에요 지금까지 이득인데 문제가 여기서 살아나가야되요 T 선수가 뒤에서 끊어주고 있고 꿈의 고립 거의 균형이 다 들어갑니다 불건수 사망 큐어 선수도 스턴 들어고 MP선수 사망 큐어 선수까지 잡아내고 에페비 선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천하물점 먹으면서 큐어 선수가 어마어마한 골드를 먹었는데 그 직후 바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득은 460이죠 골드 사망하면서 손해본 골드까지 합쳐서 460 이득 본점은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TNC가 먼저 들어가서 라이온이 연막 풀리자마자 아랫쪽으로 가서 MP선수를 스턴 걸어주고 추가적인 딜을 딜링이 안나오는 순간 뒤로 빠져서 포립선수에게 모든 딜링을 쏟아넣으면서 바이퍼와 도쿄전사를 교환한 것까지는 MVP가 좋았었는데 문제는 뒤쪽에 이미 연금술사가 있었단 말이죠 연금술사가 아까 연막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갔다가 싸움에서 상대방 딜링 빠지고 MP선수의 궁극기가 빠지고 MVP의 한 이제 이런 파상 공세가 없어지는 약간 힘이 빠지는 공세 종말선에서 연금술사가 합류해가지고 완벽하게 MVP를 또 포위해버리는 TNC 이러면서 이번에 바이퍼가 이득을 보진 못했지만 퍽이 쫓아온단 말이죠 물론 Q선수와 MP선수가 바이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바이퍼를 쫓아오기 힘들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퍼가 진짜 추가템 나오고 탱킹이라도 만타 도끼가 나오면 만타 도끼 나오면 아 감염사 두목기도 피해낼 수 있는거거든요 일단 일단 빈사즈가 밑에 서서는 나왔지만 아직도 궁기 1레벨이고요 초신성 아직까진 초신성이 켜져있는 동안 MVP 다른 팀원들이 잘 싸워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 Q선수 소울킬 노려놔요 Q선수 만화 다 떨어졌어요 힐링 들어가는데 너무 세요 너무 세 에헤헤 만 레벨 태양광선으로도 연금술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금술사가 이제 영웅을 파밍할 정도로 컸다는거거든요 이거는 자 만타 도끼 써서 중간에 크리프를 끊어주고 아 본체가 일단 궁극기 쿨당 기다리고 있구요 TNC MVP의 메타는 역으로 싸워주는 수 밖에 없다 자 그리고 쿠쿠 선수 지금 안쪽에 안쪽에 숨어서 정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이거는 팀원들이 보통 이제 공방같은 때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팀원들이 나는 여기 숨어있는데 여기서 싸우느라고 못가는데 지금 2차에서 싸우면은 살짝 한타이밍 빠져줄거거든요 TNC가 그래서 라이온이 들어가서 궁수력을 달려오는 MP전사 먼저 물어줄 수 있다는거죠 자 포렛선수 아 순사 자 다곤도 아직 안섰고 여기 영웅들과 스턴도 안섰습니다 도끼전사 앞에서 크리프를 밀어주는데 이게 MVP의 이 중반의 MVP가 그러니까 TNC가 초반에 2등을 못보면은 문제인것처럼 MVP가 중반에 2등을 못보면은 안정적인 레인클리어가 없다는게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레인클리어가 도끼전사가 붙어야지 메두사가 평타로 때려야지 지워지는 상황이라서 레인클리어 하려면은 방금처럼 들어오는 순삭에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웅스 아래쪽 포탑도 가시날 버리고 MVP에게 그 조금의 골드도 주지 않습니다 TNC도 지금 정말 칼날에 바짝 갈아왔고 MVP 하 물론 이제 최근에 몇개의 메이저 대회 승리 이후에 조금은 여유롭게 게임하고 있다지만 TNC가 그렇다고 해도 그 MVP MVP 지금 세계에서 고수게이머지 랭킹 3위 동남아 오세아니아 랭킹 1위거든요 그런 팀 상대로 정말 좋다라는 게임 준비를 해오면은 MVP같은 팀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물론 아직 3경기에 3전 2선생들의 첫번째 경기일 뿐이고 또 TNC가 아직 승리한건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MVP를 몰아붙일 수 있다라는거 정말 TNC가 준비를 잘해왔다는거 아니 정말 이거 천적 상승선계 상승선계가 있는건가요? 정말 TNC는 MVP의 천적인가 자 Q5선수 아 위험한 데까지 가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창출해버리고 했습니다만 여기 와드에 걸렸어요 안쪽에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유리한 타이밍에 안쪽에 와드 박아주면서 이거는 Q5선수가 약간의 개인적인 약간 강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팀이 위험하면은 내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라는 생각이 있고 자 두부선수 스턴 날라오는거 이점과는 달리 느리기 때문에 자 보고피한 라이온 그리고 뒤쪽에 돼지랑 있다는거 알고 있기 때문에 퍽 들어가서 바로 그냥 궁 써버렸죠 다군으로 마무리되는 대지령 MP선수는 바로 빠져나갈 생각 처음부터 이거는 오면은 싸우는게 아니라 MP선수는 이제 분노칼을 쓰고 포털을 빠져나가고 대지령은 뒤받고 빠지는거였는데 TNC 그냥 바로 대지령 노렸죠 자 큐오 선수 공간 자신님만 여기에 와드가 있는게 아닙니다 TNC도 와드가 있고 무리해서 들어오는거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TNC에 바로 로샨 들어갑니다 로샨은 어깨에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데 상황이 그만큼 유리하다는거죠 이번 알기수로 남아있는 밑쪽에 2차 포탈 밀어내고 마무리하겠다는거죠 포탈 타가지고 밑쪽에 밀기 시작하는 TE 선수 자 미드 3차 또 그렇게 체력이 아주 낮은건 아닙니다만 두구 선수 방어를 위한 와드를 박아두기 시작하고 있고 자 MVP 언덕에서의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퍼 아일리스의 만토조끼 그리고 1300골드 물론 TNC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경 어어 페비 선수 다곤 어 그리고 꾸메고리 페비 선수 어디로 가든 죽기때문에 여유롭게 세메치 선수 세메고리가 남아있는동안 들어갈수있구요 자 일단 집에가서 마다채고 돌아오는 턱 그리고 다곤 3레벨까지 올라갑니다 3레벨까지 올라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TNC 끝까지 마무리 깔끔해야됩니다 저번에 BTS에서 MVP를 만났을때도 MVP 한경기 2경기 물론 이제 패승승 아니고 승패 어 방금 스턴은 좀 인했죠 자 승패승이었지만 TNC 2대1 패배를 경험한적이 있구요 또 이번 마닐라 예선도 초청자리가 한자리밖에 없었다는 아군까지 덮치면서 TNC 자신들이 승자조에서 꺾어낸 미네스키가 패자조에서 살아나왔을때 그랜드파이널에서 꺾지 못하면서 항상 결승에서 한걸음씩 고배를 마시는 어떻게 보면 폭풍의 가오를 받고 있는 TNC 폭풍처럼 날아나는 팀답게 폭풍의 가오를 받고 있는데 어 어 도격 흉각 도격 흉각 가져가주는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는거죠 팀원들까지 이득을 보는 도격 흉각 오오라 갖춰주면서 이제는 푸시로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왕각도 슬슬 8대가 다가오고 있던데 저 가고있구요 자 TNC 선수 앞세워서 들어갑니다 그냥 대놓고 들어가죠 TNC 그만큼 유리하다는거고 어 포렛 선수 도발은 좋았습니다 칼나가봇 칼나가봇이 근데 안아파요 칼나가봇이 안아프고 포렛 선수가 아플때 바로 골드바라는 포렛 선수 앞쪽에서 MP 선수 분명 칼날 돌고있지만 여전히 이제 발표 궁극기 들어가고 세메치 선수는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포렛 선수 골드바를 좋았지만 MP 선수 죽기시켜야되 공을 어 궁극기 쓰는데 성공했어 자 리치 석화 됐지만 메드사 메드사 잡았지만 Q 선수 마나 다 떨어졌구요 골드바를 쓰네요 자 여기 불쌍한 초신성은 성공합니다 자 자 앞쪽에서 TN 선수 TN 선수 잡히나요 궁키는데 성공하고 왕각까지 켰어요 TN 선수 살아나가면 TN 선수 이거 살아나가나요 이거 살아나갑니다 말이 아 이거 골드바를 다 썼는데 TN 선수를 못 잡았어요 차라리 골드바를 좀 더 일찍 쓰는거 초신성이 켜질거 그냥 예측하여 조금 일찍 써가지고 포탈로 포탈로 왔으면은 연금사 잡지 않았을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연금사 잡았으면은 골드바를 썼어도 완벽한 승리였거든요 퍽이랑 리치 내주고 지금 골드바를 3개 뽑아먹었습니다 서포트들만 조금 골드리그 봤다 뿐이지 MVP 정말로 잘 막은건 맞는데 두번째로 막을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보시면은 글쎄요 알겠어 아직 남아있거든요 물론 1분 남아있습니다 1분안에 한번 더 들어갈거거든요 지금 살아나면은 분위기 다 돌아와요 자 쿠쿠 선수 어어 붓까지 키고 달려나오고 있어요 보여요 자 라이언 마나 태우고 있는데 눈치 없는 퍽이 크립을 지워버리고 자 이거 알기스 없어지기 직전에 아 이거 그냥 알기스 여유롭게 내줄거 같은데요 레이븐은 일단 지금 위로 가면 마나가 별로 없거든요 자 일단 물병으로 최대한 마나 채워주는데 이정도로 풀어질 갈증은 아닌거 같아 보이긴 하구요 능력의 장까지 떨궈놓고 최대한 아 맑음약까지 받으면서 이거 알기스 직전에 이득 보겠다는거죠 하지만 알기스 없어져요 어차피 없어지면 알기스 그냥 맑음약 쓰지 말고 알기스 재생으로 넘길걸 후회가 될 법도 한데요 일단 스캔 한번 써주고요 자 MP선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연막쓰고 위쪽에 막으러 와야되는데 자 일단 알기스 소모되는 바이퍼 자 알기스 소모는 직후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 연금사 위쪽으로 가는거 보일텐데요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는 것은 쿠쿠선수 와드죠 자 뒤쪽에 있는 이 MVP 와드를 연막으로 일단은 떨쳐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바로 앞에 공격받고 있어요 이게 앞쪽에 다크존이거든요 MVP 자 스턴 한번 넣어주지간 바이퍼 위치밖에 드러나있지 않고요 연금술사의 환영들과 바이퍼만이 퍼스때려주고 있는데 퍼스때려주고 있는데 퍼스때려주고 있는데 이번에 죽으면 아 계속해서 이거는 승강권 봐주면서 없고 자 앞쪽으로 돌출된 쿠쿠선수들이 노려주는 스턴하지만 바위치긴 맞지않고 쿠쿠선수 이러면 체력회복으로 돌아오죠 자 큐운수에게 서리쿠펄 들어가고 큐운수 궁극기 사용해야죠 자 그리고 쿠쿠선수를 바로 잡아내면서 이동수 궁극수도 올라갑니다 라이언 바로 골드발로 합류하고 있는데 바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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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가 궁극기 MVP선수에 넣어주면서 지금 연금사 5초 궁극기 5초인데 스턴 들어갔거든요 궁극기 준비됐고요 하지만 왕각 켰어요 왕각 켰고 체력회복 들어가나요 만태독기 쓰고 체력회복 아 이거는 감염부사가 잡아내지만 연금사 골드발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지금 밀겠다는 거죠 왜냐면 뒤쪽에서 이미 바이퍼 리치가 다 잡아냈거든요 MVP가 이거를 아 불사전 포기 다군으로 잡아내고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언과 연금사 골드발로 완전히 마무리 지켰다는 거고 자 TNC MVP의 빠진 골드발로 틈을 타서 자신있을 골드발로 사용하는 도박 뻗기면서 GG 바라냅니다 1경기 가져가는 TNC 아 MVP 그동안 물론 한 번 휴지킹 가졌다고 하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도 피로가 남아있는 모습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TNC가 너무 잘했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도타 볼만 나는 거죠 영원한 1위는 없고 MVP 자신들도 도전자였지만 이제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자 얻는 거 세계 정상은 얻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들다는 거 이제는 관록을 가진 챔피언스의 모습을 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도 TNC가 너무 강력하네요 자 1경기 TNC가 가져가면서 1대0의 스코어 하지만 3전 2선승제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죠 2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WCA 2016년도 시즌1 동남아 4강 아쿠티비의 3코어 였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다시 4 0 감사합니다.